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저격해서 대권놀이 정치 아이돌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이렇게 강하게 발언하는 배경은 뭘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최근까지 여권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였고요. 이재명 대표하고도 실제 엎치락뒤치락할 정도로 보수 여권의 어떤 차기 주자로 명확히 서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역시 잠재적 잡려용이죠. 차기 대선을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준비하실 거로 보니까 이번 선거의 패배를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문으로 어느 정도 규정하고 낙인 찍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를 할 수 있을지 제기를 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주목받은 정도의 지지율로 차기 대선 도전에 이를 정도로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잠재적 후보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일종의 견제를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저는 홍준표 시장이 참 어른답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뒤에 계시다가 총선 참패가 되니까 저기 그래픽으로 요약해놓지 않은 막말이 더 많습니다. 일부 다 안 옮기겠지만 뭐 깜냥도 안 되는. 그리고 아이돌이라고 그랬는데 애라는 표현도 써요. 그리고 밖에서 와서 말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당이 어려울 때 원로가 대구에서 대구에 앉아서 스마트폰 하시면서 저는 그래서 어른답지도 않고 당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원로답지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는 지난번 총선보다 표수가 줄었어요. 3%가 움직이면 대선 승부는 뒤집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남은 선거가요. 큰 선거는 대선밖에 없어요. 지선이 있고 아까 보궐선거 얘기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보궐선거에 나가서 뺐지 한 번 다는 게 무슨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어차피 큰 승부를 보는 거예요. 쉬는 것도 투자고 기다리는 것도 작전입니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 전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진 뒤에 재기해서 대통령 되는데 몇 년 안 걸렸어요. 그때 물론 암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있긴 했지만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의 사정이요. 그야말로 일업편주가 거대한 삼각파도 안에 놓여서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배가 안정적이어도 기회가 올 텐데 저 일업편주가 어떤 기회를 안 주겠습니까. 저는 3년까지도 가지 않고 기회가 올 수 있다. 한 위원장은 굳이 외국 유학 안 가도 밖에 떨어져서 좀 더 잘 지켜보면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보고요. 참 여러분과 일해서 고마웠습니다라는 그 마지막 문구가 저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박상규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